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홍진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주노래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주노래방은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2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무료로 사주도 보고 노래도 하고 상담 신청은 사주노래방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홍보동영상 첫방송분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구름도사의 사주노래방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은 월간운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월간운세 제목 2022년 이민년 6월 음룡 5월 월간운세입니다. 6월달이에요. 자 쥐띠와 소띠인데 쥐띠도 반길반흥 별로 안좋고 소띠는 흉입니다. 자 쥐띠하고 소띠는 조금 이달에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쥐띠 보놀운세 길흉상반이야. 이달의 운세를 볼 것 같으면 길과 흉이 반반 섞였다. 쥐띠가 반길반흥이 제사절수여 일착배구에서 모든 일이 한 번 이렇게 모든 일에 절수 자기가 지키고 안본하라 이거죠. 막 나수고 하지 말고 이달에는 조심하라 절수. 근신하고 안본하고 조심하고 하라는 얘기 절수. 자기 걸 지키라 이거에요. 지켜라.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공격하지 말고 방어하라 하는 얘기에요. 공격하지 말고 방어. 전쟁에 있으면 공격을 해야 우리가 영토를 넓히고 하잖아요. 방어하다 보면 맨날 나라는 점점 줄어드는 거지. 나라가 우리가 커지지 못하고. 그래서 이달에는 공격하고 넓히려고 하지 말고 방어하고 줄어들어도 방어하라 하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일착배구야. 그래서 그래서 일착배구. 한 번 부딪히면 배까지 근심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면 안되는 거야. 그래서 제사 절수 모든 것을 내가 지키라 이거에요. 한 번 부딪혀서 일이 뭐가 잘 돼야 되는데. 한 번 부딪혀서 열까지나 백까지 근심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안되잖아. 투기투자는 불길지수야. 투기투자는 하지 말아라. 불길하다는 게 이달에. 투기나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불길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 근신 탐불의제에서. 제사 모든 일을 근신하고 조심하라. 그러니까 돌다리를 두드리고 진검다리를 이렇게 만져서 건너든 돌다리를 돌다리를 만지고 얼음판을 걸어서 살살 기어가듯이 이렇게 지금 이달은 해야 된다. 조심조심. 그리고 탐불. 탐하지 말아라. 의롭지 않은 재물은 의료원 재물이라 취하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물. 아무것도 다른 건 탐하지 말아라. 탐불하라. 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돈도 탐하지 말고 미름도 탐하지 말고 자기가 잘난 식도 하지 말고 하다못해 음식도 그냥 욕심내지 말고 음식도 먹다가 탈이 나니까 그리고 의료원 재물만 자기가 가져야 돼. 의료원 재물만. 의료원 재물만 하라. 그래서 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의행정도 자가 평안이야. 그래서 내가 마땅히 행하라. 정도 바른 길을 행하는 것이 최고로 좋다. 이달의 바른 길. 그러니까 약간 편법이나 방편을 쓰는 것은 나한테 불빛합니다. 편법, 방편 이렇게 약간 변치의 길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달을 하지 말고 바른 길만 가면 자가 평안이야. 스스로 내가 평안하게 이달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선덕지가 피흉치기라. 이 착한 덕을 싼 집안이라면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싼 집안이거나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싼 사람이라면 피흉치기라. 이 흉함을 피하고 아주 귀람이 나한테 흉함은 다 피해주고 귀람을 내가 취할 수 있는 바라는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자 그 다음 소띠 가겠습니다. 본월 운수 불가운 길이야. 본월 운수 이달은 말해 뭐라 하냐 안 좋다. 불가운 길이야. 불가운 길 좋지 않다. 본월 운수 유희유 전실후득이야. 한 번은 기쁘고 있다. 기쁜 일이 있고 슬픈 근심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반반 올해 이달에는 기쁜 일도 있고 근심되는 일도 있다. 반반 그래서 전실후득이야. 한 번은 잃고 뒤에는 앞에는 잃고 전실 앞에는 잃고 뒤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유희유 기쁨이 한 번 있고 근심이 한 번 있으니까 일후일청이야. 한 번은 비가 오고 한 번은 날이 개고 한 번은 좋고 한 번은 안 좋고 그래서 전실 앞에는 내가 얻는지만 뒤에는 잃는다. 반대로 만약에 앞에 득했으면 후실이야. 전득후실이야. 뒤에 잃게 돼. 그러니까 앞에 얻었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뒤에 반드시 잃게 된다. 만약에 앞에 내가 잃었다고 울지거나 속상해하지 말아라. 뒤에는 얻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투자 앙천탄식 한다는 얘기야. 투기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라. 앙천하늘을 울어보고 탄식을 하면서 내가 눈물을 대성통곡할 일이 있으니까 잡을 포. 토끼를 잡는데 바다에 가서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물고기를 구하는데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억지춘향에 되지도 않는 일을 한다는 얘기가 이달에는 하면 아니 토끼를 바다에 가서 토끼를 잡으면 산에 가야 잡지. 반대로 바다에 가서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산에 구워.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 물고기가 산에 어디 있어? 물고기는 바다에 가거나 강에 가야 되는데 산에 간다. 그러니까 억지춘향에 되지도 않는 일을 한다. 하지 말아라. 올해는 이달에는 어떤 일도 해도 엉터리로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막신인원 관제구설이야. 막신 아 그냥 모든 것을 믿지 말아라. 사람이 사람의 말을 믿지 말아라. 사람의 말을 이달에는 그냥 아예 사람의 말을 믿지 말아라. 사기 사기를 담으면 관제가 들어가니까 사기 그리고 구설 시비가 벌어질 거 아니야. 사람의 말을 짓다가 관제구설 사기성이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관제 소송 이런 것도 당할 수도 있고 구설 그 사람 말을 짓다가 나중에 시시비비해가 이거 잘못됐네 어떻게 됐네 싸움을 하고 이럴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제 마지막 기도 발언 전화 위복 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달의 흉이야. 소띠는 이달의 흉이지만 기도하고 내가 발언하라. 그러면 전화 내가 이런 나쁜 일이 앞에 재앙이 있어도 뒤에는 다시 복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운이라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갖고 서운한 일을 행했다면 전화위복이나 봉흉 하기라 나빤 일을 불행한 일을 나쁜 흉한 일을 만나도 그게 밖에서 도의로 기란이 되니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행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빠도 너무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띠 흉하다고 해도 근심 안하셔도 되고 쥐띠 반귀반영 별로 안 좋다고 해도 근심 하지 말고 내가 착하고 내가 어질고 덕을 베풀고 옳은 일을 했다면 오히려 이렇게 운이 있어도 하늘에서 복을 주지 이건 나쁜 사람들 남의 눈에 눈물내고 도둑놈 사기꾼 강도 협작꾼 자기 양심을 팔은 아주 나쁜 놈들 많잖아 그런 놈들한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들 되셨나요? 오늘 2022년 이민년 6월 달입니다. 6월 음력 5월 월간 은세 쥐띠는 반글반영 이고 소띠는 흉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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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